베이킹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지? 네! 다음에 뭐 베이킹 할까? 머핀 만들까? 네! 아까 책에서 나온 머핀 맨 머핀 맨? 응 책에서 나온 머핀 맨 이걸로 구우면 진짜 맛있겠다 그치? 응 책에서 나온 머핀 맨 스파클링 버터도 있고 구우면 진짜 맛있겠다 그치? 크리스마스 원도 있고 스파클링 원도 있고 스파클링 원도 있고 스파클링 원도 있고 아저씨가 너무 맛있다는거 같다